한 6月 보니까 이제 왜냐면 안녕 퐁수다 이 자식아 헤헿헤헿헤헿허 헤헿헿헿헤헿헿헿 헤헿헿헿헿 불쌍 불쌍온 이 자식이 우클릭이다 이 자식아 뚫어보시지 아 뚫리네요 레이저 뚫려용 숙주 나왔다 괜찮아 숙주가 더 쎄 웅! 짜식이 내 숙주하고 1대1을 붙어보시려고? 메그리.. 메그리 주제? 거기서 때리면 얼마 아프지도 않다구 메그리 짜식 아 잠깐만 화물 밀렸다 화물 밀렸잖아요 이따가 떠났지 아뇨 20명 해봤자 이제 왜냐면 안녕 통수다 이 자식아 한발 막히면 죽어요 125회 저거 나 체력 150억개 나설로켓 괜찮아 괜찮아 샷빨 다 피할 수 있어 무빙 개쩔구요 으아이 저씨 이 군인 아저씨 안되죠 얘가 비밀병기다 어허우 간닷 호 아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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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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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거같애 저거 이렇게 먹자 고마워 아 벌써 딜레이 없어서 충분히 방콜할 수 있는데 괜찮아! 빠스티온! 너는 내가 잡는다! 아까 정크레스로 날 농락한 벌이다 어? 메르시 근처인데? 오래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방송을 켜고 있기 때문에 들켜 괜찮아 로봇 뽑으면 돼 한조 자식 일로 와보라구 일로 와보라구 이번엔 한조냐? 한조 오각 우예! 너 앞에 해보시지 한조 오각 두조 오각 나 쫓아와 아 예! 위스터 방벽 안으로 들어가면 돼 로봇이었지롱 도망친다 일로 와보라구 고맙다 으흠 아 아 벌써 복사 박는다 벌써 복사 아 빠가돈 들어왔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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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살았다 잠깐만 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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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그만거 여기 안에 조그만거 하나 더 있거든요 저건 내꺼다 겐지 가지고 날 이길 수 없어 반갑다 안아 안아다 안아 쏠죠 안아 쏠죠 으아아아악 미치기하게 못돼 이자이씨 저거 샤워기 안에 있어 샤워기 샤워기 안되지 안되지 아 아 아 아 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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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릭 모아서 한 발씩만 쏘니 아 예 한번 더 로봇 몇개를 뽑냐 세금이 없어진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아 예 자포 이것도 한번 넣어보시지 어 너프 아무도 안당했구요 로봇 한 번 더 뽑으시고 메이 고트롬 날아오지만 날 잡을 순 없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아아 예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요 아주머니 정크랩 덩크레앗!! 오예 살았다 아...내가 못바... 안돼에~! 어 로봇도 로봇에 아우 8개 뽑았어요 8개 난 로봇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네 타게 되는 로봇이 아니 국민들의 세금을 완전 다 그냥 하늘에 부셔버렸는데 7대나 터뜨려 먹었다